영국 동물원에서 새끼 얼룩말이 태어났습니다. 얼룩말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종인 그래비 얼룩말 탄생에 사육사들도 기쁨이 차올랐다 는데요. 어미말 헤나가 13개월간 임신 끝에 출선한 새끼 얼룩말의 이름은 지나비. 에티오피아 현지어 아마리거로 빗방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리거로 빗방울에 아이들 마인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종인 목욕은 지나비가, 걷는 전체로 털골하고